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토커즈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우와 반응이 약간 시큰둥해 빨리 사실 실버 버튼을 신청을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신청을 해서 지금에서야 받았습니다 아 근데 박스가 블랙인 건 마음에 든다 와 와 이랬는데 막 깨져서 왔고 영어로 시브렁시브렁 근데 딱 첫 멘트가 뭔지 알아? Do you remember your first subscriber? 너의 첫번째 구독자가 기억나니? 아마 쟤 엄마 백번째 천번째 기억나냐고 감동주면 어떡해 이름이 유튜브 CEO 이름이 수잔 워키키 워키키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궁금했어 이거 진짜 종이일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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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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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수딩인가? 플라스틱 잠깐만 플라스틱과 지금 거울이야? 그렇지 오 이거 근데 어디다 놔야 돼? 아 또 이러네 열심히 해서 골드 버튼 받으라고 이렇게 홍보까지 해주시는 유튜브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저희 씨너버튼 받았어요 하아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더 열심히 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망했어 아무튼 조금 늦게 받은 실버 버튼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할 거고요 어 이거 실버 다음이 골드는 백만 아니야? 백만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실버 버튼도 도착했고 저희 화목한 스토커즈? 빨리 웃어줘 하하 화목하게 하하하하 화목한 스토커즈 모습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하세요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